보통 아이들이 한 8세 이유가 되면 대충 감이 와요 애들도 그런데 이게 정확히 명확한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인지적으로도 꽤 아이들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궁금해요 그럴 경우에 부모님은 책 찾아봐서 그런 거 자세하게 설명 나온 책 정말 많거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성교육은 성기구조나 성폭력에 저항하는 거 사실은 거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몇백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나온 거예요 너는 정말 소중하고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거기에 성교육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거죠